룡이야미 돌려돌려 김밥 챌린지 먼저 김 다음 밥 준비 완료 다 부터 조각 맛없는거 맛없는거 우와 개맛살 맛있는거 유니콘 젤리 망했다 이노코리 젤리 스프링클 스프링클 스프링클이 너무 달아 우와 스프링클 나는 룩 스프링클 스프링클 owners 오르류로 3개! 하나 둘 셋 셋 됐어? 아니 못 먹었어 나는 2개 나는 1개 팔찌 다이오젤리 한약냄새나 안되지 어디다 늑대 울음소리가 나 속상에서 이렇게 마구먼지 크래커랑 같이 노란색 연두색 티티 메로나와 먹는거 같애 이거 진짜 잘어울려 나는 민트색 팥색 맛이 섞여서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참치나 계란 피칠러 이건 운명이야 맛있는 거 걸렸다 소윗 엠엠엠 나눠버리기 우와 그럴싸하다 짠 짠 반면이 이상해 나는 꽤 꽤나 김밥 같아 고추가 너무 커 짠 완성 파란 거 봐 이런 김밥은 난생 처음 보는데 되게 알록달록하다 박아 먹을까 노노 잘 먹겠습니다 고추가 이거만 놔 난 맛있는 거 밖에 안 놨는데 왜 흰칠러만 밖에 안 놨니 그럼 내 건 얼마나 맛없는 거야 왜 맛있지 그럼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와우 근데 내가 진 게 뭐냐 으이 열받아 안녕 으이 뭐 다 먹고 있어 맛있어 요니아미 날씨